호딱 호딱 출러 갔다고 합시다 형님. 배터리 남았어요? 네. 나고, 호딱 가야돼요. 대단할게요. 형님 형님. 서비로. 10초. 예. 서비로. 지금 시간이 10시 10분. 10시 10분이니까 뚜렷 땡겨서 11시 반까지 끝내보겠습니다. 안 해나 까먹는 게 많아. 빨리 오시. 아, 잘 나가네요. 메리다도 잘 나가네. 메리다도 잘 나가. 잘 가지. 끄덕아 badly. 메리같아. 저거 안찹니까? 아... 여기를 시속 16km로 다녀요 여기 달려야 운동이 되죠 아이씨 오이 왜 이렇게 달려야죠 오이 형님 잘나가네 이야 메리다 좋네 잘나가네 앞에 개 조심하세요 더워가 안오지 쉽다 대단하다 맞죠? 이 날씨에 타면 죽을건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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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오셨어요? 저 사람 더운데 힘들겠다 했는데 형님이네 혼자 오셨어요? 네 한 6시 반이면 도저히 몰라가지고 자영은 죽이네 힘들긴데 살 많이 빠지셨네 10kg 뺐다가 10kg 뺐다가 10kg 뺐다가 5kg 뺐어요 너무 많이 뺐다가 안좋아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전체 따라가드리면 되는데 30분까지 와이프가 오랬는데 지금 24분이라가지고 같이 오십쇼 방을 같이 타 형님 네 아 저 형님 오약을 드세요 왜 이리 빨리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가시지? 나도 힘든데 덮길 수는 없어요 여기 템포로 달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다 앞에 가야지 길을 알조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형님 너무 속도 많이 내지 마시고 형님 갈 수 있는대로 천천히 가시면 돼요 빨리 걸어야겠다 그렇게 위험한 데는 없으니까 코너 조심하시고 사자 코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도 아무도 오래됐거든요 물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 물꼴이 좀 생겼네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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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사이차 아우 어이구 어이구 장소는 있노? 재밌죠 안녕하세요 방금 직진 이었잖아요 거기다 왔다 갔다 쏘나가있어요 바다가 갑자기 계단 나오는데 있거든 조심하세요 다운해 오른쪽 잘 탄다 잘 탄다 계단 계단 놈이네 머리 조심 길이 많이 좋아졌네 다음에 두 계단 두 계단 오른쪽 고구리 계속 흘러요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여기 여기 꼰들어 약간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리로 이리로 스톱 여기 못 내려가 다행히 아아 잘하시네요 엄청 잘하시는데 저거 더 잘 내려오는데요 네 도움산 수련 37분이잖아요 정확하게 38분 다 내려와가지고